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다구구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How are you doing? I am Dr. Kim who launched on virtual cafe 채널. We get this in and even Dr. Kim. There I am Matt Sprig and Cafe Canal Bed Drive.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구구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네이버 글로벌 회화에서 오늘은 한독 즉 한국어와 독일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실 내용은 1장 기본 표현에서 다시 오늘은 5-2강 사과용서양보에서 용서에 관련된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5-2강 사과용서양보에 용서에 관련된 문장들을 독일어의 원인인의 발음을 먼저 듣겠습니다. 네, 듣겠습니다. 네, 듣겠습니다. 네, 듣겠습니다. 네, 듣겠습니다. 괜찮습니다. Is it an ordnung? 상관없습니다. Das macht nichts. 고의가 아니니 괜찮습니다. Da es nicht ihre absicht war, ist es in ordnung?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So etwas kann jedem einmal passieren? 별것 아닙니다. Das war doch nichts. Vergessen Sie es.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Machen Sie sich darüber keine Gedanken. 됐습니다. Schon gut. 다시는 그러지 마십시오. Machen Sie das bitte nicht noch einmal. 앞으로는 잘 처리해 주세요. Erleinigen Sie es in Zukunft besser. 대화 제가 실수했습니다. Ich habe mich nicht korrekt verhalten. 괜찮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주의해 주세요. It's schon in ordnung. Seien Sie in Zukunft etwas vorsichtiger.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 쓴느니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 서멈하다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으로 쓸널, 직접 목적어 DO이고, 몸에게는 간접 목적어 O입니다. C는 complement, 보호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주격보호는 EC,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목적격보호는 OC입니다. 어순은 한국어의 어순은 주어, 목적어, 동사이고, 영어와 독일어의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입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기본표현, 사과, 용서, 양보의 용서에 관련된 문장들은 대부분 다 구어체이기 때문에 문법적인 설명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독일어는 ist in Ordnung, 상관없습니다. 독일어는 das macht nichts, 즉, 예를 들면 das 그것은 macht nichts,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되겠습니다. 다음, 고의가 아니니 괜찮습니다. 다 에스 니트 이리 앞지트 바르, 이스트 에스 인 Ordnung, 마찬가지죠. 에스 그것은 니트 이리 앞지트 바르, 즉, 당신의 고의가 다 아니기 때문에, 이스트 에스 인 Ordnung, 즉, 괜찮습니다 되겠습니다. 다음,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 에트 바스, 그와 같은 일은, 어느 누구에게나, 즉,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다음, 별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잊어버리십시오, 즉, 별 것 아닙니다 되겠습니다. 다음,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다시는 그러지 마십시오. 마찬가지, 다르베, 즉, 그것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즉,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되겠습니다. 다음, 됐습니다. 션 굿 되겠습니다. 다음, 다시는 그러지 마십시오. 그 다음, 앞으로는 잘 처리해 주세요. 에어리, 니겐지 에스 인추 컴프트 베스, 마찬가지, 즉, 인추 컴프트 베스, 마찬가지, 즉, 생각하지 마십시오.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마십시오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는 잘 처리해 주세요. 에어리, 니겐지 에스 인추 컴프트 베스, 마찬가지죠. 즉, 인추 컴프트, 즉, 앞으로는 에스 그것을 베스, 좀 더 잘 에어리, 니겐지 해 주십시오. 즉, 잘 처리해 주세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처리해 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화.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 합의 미히 니트, 코렉트 페할던. 즉, 이히, 저는 코렉트니까 정확하게, 정확하게 합의 미히 니트 페할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수했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주의해 주세요. 그럼 방금 들으신 문장의 설명들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듣겠습니다. 괜찮습니다. Is it in Ordnung? 상관없습니다. Das macht nichts. 고의가 아니니 괜찮습니다. Da es nicht ihre Absicht war, ist es in Ordnung?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So etwas kann jedem einmal passieren? 별것 아닙니다. Das war doch nichts. vergessen Sie es.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Machen Sie sich darüber keine Gedanken. 됐습니다. Schon gut. 다시는 그러지 마십시오. Machen Sie das bitte nicht noch einmal. 앞으로는 잘 처리해 주세요. Erledigen Sie es in Zukunft besser. 대화. 제가 실수했습니다. Ich habe mich nicht korrekt verhalten. 괜찮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주의해 주세요. Ist schon in Ordnung. Seien Sie in Zukunft etwas vorsichtiger. 네,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독일어를 전공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외국어가 좋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많이 부족하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어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수한 부분이나 또는 보충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 두시면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We should get together more often. Terefine V의 운스 인축 컴프트 더 호이 피그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